근데 이게 궁 쓰면은 이게 바뀐단 말이야 아니야 궁 써도 2 궁 써도 2라고? 오퍼레이터 특! 내가 오퍼레이터 들면은 왼쪽 라인이 터져서 그쪽으로 가서 오퍼레이터만 온다 두번째 특! 내가 오퍼레이터 들면 안 온 뼈가다가 라플 만나서 죽어 그니까 하지만 내 리볼버 한 대로라면 대단한 점 여기서는 안봐도 될 것 같아 보여주게 상규 잘 봐 보여주게 상규 다조는 아닌데 좀 했을거 같아 하타! 오! 으아악! 아래에서 아까 말차 때렸잖아 한 명 좀 올 텐데 진짜 한 명 좀 올 텐데 무조건 있는데 방금 사운드 다 났는데 와 법쟁이 입질로 온다 입질로 왔다 입질로 왔다 음 입질로 너 하나 잡으려고 내가 독하다 독해 이거는 실력 있는 거 알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력 없으면 안 되거든 얘가 좀 봐주겠지 안 봐줬어 아이씨 아하하 아니 왜 왜 아무도 울팀 안 와 믿은 죄 잘게 받아라 다음 압수 압수 이게 바로 연금술이지 1800원을 2900원으로 바꾸는 힘 이게 연금술이지 걱정하지 마라 친구 나가 해줄라 해줄라니까 어 아니 미친놈아 유아 염 제작 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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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미쳤다 한 번 했으니까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? 뭐 아닐까? 아니지 아니지 단 한 번은 연구정지해서 새로 아이디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아 다음에는 다음에는 절대 나가지 않아야겠다 나가는 행위는 한 번을 배신하는 행위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야지 아니 저도 좋은 자리 서렌치지 않습니다 서렌치지 않습니다 서렌치지 않습니다 서렌치지 않습니다 서렌치지 않습니다 나가면은 근데 이게 시스템이 저것도 해줬으면 좋겠어 어 뭐야 또 나갔어? 응 두번째넘 컷 봐봐 300원인가 더 줄 텐데 근데 뭐해? 능력 하나 사? 이인가 눌러볼게 너네라이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 오퍼인 줄 알았는데 오퍼가 아니었다 왜.. 왜 나가는 거야 한복이나 하지 그럴 거면 상복했는데 누가 반대하지 않았나?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반대 2개나 와야 돼 잘 못 아 이거네 잘 못 나 혼자 반대한다고 와 미쳤다 너 누구야 내 몸에서 나가 누구야 어딘가자 어딘가자고? 어딘가자 안 써봤어 안 써봤으면 무반 동예 안 써봤는데? 뭐 상관없나? 안 써봤어 안 써봤어 와 이거 못지게 세긴하다 아아아아 이 야비한 놈 그걸 되게 하고있놈 그래도 망락 오딘 재미있었다 재미있었다 320점 파멸 그 자체 이게 진 팀? 아니 난 이겼어 우리 팀만 진거야 2 2 어 잠깐만 나간 예보다 아래는 뭐야